준비됐지? 준비됐죠? 하나 둘 셋 끙끙 가가! 내가 안 하면 됐잖아 우리 팬 여러분들인 핸드와 저 홍은기가 함께 꾸며가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아라TV 팬사를 부탁해! 일단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댓글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고르다가 손가락으로 제가 찝어서 그분을 해볼게요 체리님 은기 오빠는 몇 개 국어에? 일단 최소 4개 1. 한국어 2. 귀여워 3. 멋있어 4. 잘생겼어 체리가 어떻게 생겼죠? 아 두 개 네 다 적었습니다 짠 어디 여기 네 네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 다음 거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내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네 드릴까봐요 홍은기 이름 삼행시입니다 홍은기 홍? 홍은기 은 은기 기 기러기 그놈의 기러기 요새 며칠 전부터 꽂혀가지고 기러기에 홍! 홍은기가 은 은근히 기 기어올라요 요새 기 자 한번 골라볼까요? 정기씨? 일단 가장 처음으로 올라오신 분입니다 은끕님입니다 네 홍은기야 은 은기 기 기러기 탈락? 아니 네네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올라오신 분에게 드리기로 했으니까 네네네 제 픽을 하나 했으니까 아 오케이 네 형 픽을 하나 은큐님 홍은기 은 은기야 기 기러기 누구죠? 의기님 아 의기님 의기님이 기러기 시리즈를 2로 해주셨는데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그럼 퀴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것도 가장 먼저 올라오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기의 솔로 데뷔일은?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? 다 틀려 은기의 솔로 데뷔일은? 솔로 데뷔일 야 KT에 전화해봐야 되는데 어 네 은별님 노냉 2019년 7월 19일 정답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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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핸드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니까 신기하시네요 왜 형만 몰라? 자 다음 퀴즈 가주세요 다음 퀴즈? 네 그 2분 나 왜 김원협 님의 생일은 언제일까요? 다 아시지 않나? 아실 분들은 아셔 그치 다 아실 텐데 갑자기 오 정답 오 힐링둥이 님 정답입니다 대박이다 그 어떻게 아시냐면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맞아요 네 힐링둥이 축하드립니다 비눌방울 이런 거 없나? 아 됐다 자 이게 좀 샷 잡을 때 제가 좀 빠질 게 있을게요 왜요? 캡쳐드를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 퀴즈입니다 오늘 은기가 어 이거 좀 어려울 거 같은데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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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오늘 은기가 아침에 들은 노래는? 그거를 누가 맞춰 근데? 내가 그랬잖아 좀 어려울 거 같은데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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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숨 땡 저희는 숨을 듣지 않습니다 숨 땡 무슨 소리예요 나만 안 듣나 봐 숨 방금도 들었잖아 자 힌트입니다 윤하 선배님 노래입니다 정답 정답 비밀번호 486 땡 정답 어? 정답 나왔어요 아야 아야 아야? 아야야? 아 안 돼? 아아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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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님 박수 마지막 한 장 남았네요 어 네 마지막이네요 진짜 네 이거 벗어주세요 이제 제가 가장 잘하는 애교는? 한 번 애교 부려보세요 내가 네 여기서 지금 네 아까 이것도 꼈는데 이게 내 최고의 애교인데 이것도 한 번만 껴줘요 내가 네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애교가 있어요 네 글자입니다 어? 왜? 은별님이 또 맞추셨어요 뭔데? 은별님 있으니까 그니까 저희 뾰뾰 왕자님께 싸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애교는 한 번 보여주세요 꾸꾸까까 이렇게 오늘의 랜선 펜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핸드 여러분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metal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는 haste 놈의 view